킹피스도 이제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네 아무하지 무지님 무지님 단무지님 네? 울타디도 업데이트했대요 네? 저 단무지 아닌데요? 님 단무지 맞아요? 단무지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빨리 울타디 하러가요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완도스 리포 책책 완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울타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석을 얻을 수 있는 코드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코드를 쓰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? 코드를 쓰는 방법은 우리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회색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뒤에 여기다 코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코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날짜는 2021년 4월 8일 최신화 기준으로 해서 코드를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트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잼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?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원빌리언 비지트 21 드립 자 이렇게 원빌리언 21 드립 하면은 300잼이랑 드립 200잼 그리고 캐릭터 하나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터코다 21을 하면은 150잼을 더 주거든요 아 이건 제가 예전에 써버려가지고 안 준 것 같아요 할로월드 2021 이렇게 하면 150잼을 줍니다 자 이렇게 4개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 저희도 올타지 관련 영상들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계속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빠이 그리고 10 그대로 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기다려 주세요